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진주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반면 원도심 공동화 대책을 위한 상생 발전 용역 결과 발표는 예정보다 한 달여 늦어지고 있지만 공식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반응보다는 공청회를 한다고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진주시는 상생 발전 용역 중간보고의 결과도 관련 부서만 공유한 채 사업진행은 민간 투자자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협약 내용에 보면 모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추진을 하고요. 진주시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과정도 마찬가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봤듯이 보상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6회에 걸쳐서 했다는데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는 5월 11일 처음이었죠. 사업 시행 2년여 만에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는 두 사업 모두 주민과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정부의 LH 축소와 분할안에 대한 항의 시위와 철회 촉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세종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LH 분할을 철회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LH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형 진주시의회 의장도 오늘 국회 앞에서 LH 분리 해체 반대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LH 직원 감축과 분할에 공감할 수 없다며 지역 주민이 바라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문을 냈습니다. 하동군이 대한배구협회와 협약을 맺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훈련을 지원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자 배구 대표팀은 오는 29일부터 열흘 동안 하동 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에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훈련 기간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의 체육관 이용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